지금 저 같으면요. 저는 틈나면 이 짓을 합니다. 대화하다가 잠깐 멈추면 참나를 자각, 참나자각, 참나야 뭐 늘 있지만 자각을 더 높여요. 게이지를 높여요. 참나자각 정도, 참나야만 바라보는 정도를 1초라도요. 1초만이라도 모든 걸 올인한다는 기분으로 해요. 저는 길게는 잘 못해요. 바쁘니까. 그런데 일과 중에 짬짬이라도 그 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걸 올인한다 생각하고 몰입해서 합니다. 5분을 뭐 한 생을 걸고 몰입하는 기분으로 5분만이라도 해보시면 느낌이 달라요. 그러면 잠깐이라도 참나에 몰입하면 1초라도 그리고 참나 상태에서 이 눈앞에 있는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를 바라보면 여기까지는 체험의 영역이죠. 선정의 영역인데 바라보면서 깊은 선정이 아니라 깊은 선정으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얕은 선정, 생활할 때는 얕은 선정으로 유지하면서 또 생활할 때만이 아니라 아공, 복공, 구공을 인가하려면 얕은 선정을 유지하면서 해야 돼요. 그래야 생각을 작동시켜서 뭐라고 하면 돼요? 이것은 생각감정 오감은 참나의 자격인구나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. 내 우주에. 내 우주에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해 주지 않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지고 못 들은 거랑 똑같아져요. 제 얘기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우주에 아무 변화가 없죠.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틈날 때마다 명상하고 참나를 자각해주고 참나가 자각된다는 건 여러분 우주에 태양이 뜬다는 거예요. 영적 태양. 태양이 안 떠 계시면 춥고 어둡습니다. 그러니까 태양이 떠야 마음이 따뜻해져야 심리적 장애가 풀리고 환해져야 무지의 장애가 풀릴 거 아니에요. 참나 뜬 것만으로도 이미 긍정적 영향을 갑니다만 그걸 극대화하려면 참나가 뜬 상태에서 벌써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아공, 복공, 구공을 영향되는 것만큼 자기가 자명한 것만이라도 곱씹으시면서 더 자명하게 만드세요. 날마다 날마다 틈날 때마다 언제까지요? 죽을 때까지요. 언제까지요? 여러분 마음의 법계에 그 진리가 항상 선포되어 있을 때까지요. 자나깨나 그 진리가 눈앞에 선명할 때까지요.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이러면 무조건 진급이죠. 여러분 무조건 진급입니다.